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이 이용자들도 모르게 뉴스 검색 결과 기본 설정 변경 시범 운영을 한 뒤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전날 공지에서 2번 조치를 두고 이는 CP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대변인은 다음에 뉴스 검색 설정 변경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한대변인은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이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